도움말 아니 존나오실 거야 자기 회의가 존나실 거야 아냐 말 안 믿어 뭘 믿어 어? 형들 누나 오랜만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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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니? 야 네 오랜만이다? 아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형 잘 지냈어요? 너 잘 지냈어요 언니가 세상 못했어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팰떡 줄께! 뭐야? 태행 수 왔지! 계절 못했어 진짜. 태행 수 왔지! 민수야, 너도 한잔 줄까? 저 괜찮아요? 아니 형. 여기 주식그래프 모자가 왜 있어요? 아, 민수, 이 뉘에라 탐나는구나. 네? 이거 솔티드 에디션이야. 내 열정의 땀으로 벼려낸. 형! 와, 쓰끈하다. 멋있어. 솔티드 리미티드. 형! 응. 어? 뭐? 뭐 잡아봤어요? 난 이런 우리들만의 아지트 혹은 힙합 클럽에 갈 때면 이렇게 뉘에라 를 꺼내. 아니, 어샤야. 아니, 형, 눈 아프겠어요. 눈 좀 제대로 쓰세요. 눈이 왜? 야, 여기 눈 문제 없어. 잘 보여. 완전 크리스 브라운 같아. 그래. 크리스 브라운이요? 와우, 가수야. 내가 본인 게 다 다 어울린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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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근데 여기 외모인 거예요? 네? 민수에게... 우리 아지트를 조금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는걸? 이곳에선 모든 게 다 자유야. 춤도, 술도, 그리고 우리의 나약한 영혼마저도. 잠깐만. 민수가 우리 아지트에 들어왔다는 건 얘 우리 패밀리야? 아이, 야. 그러니까 잘 놀 수 있어? 우리는 졸라 잘 놀는 애들만 껴줘줘. 우리 깔싱한 게 기본인데. 아, 저 끼고 싶지 않은데. 야, 끼고 싶어? 아니, 끼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 인마. 진짜 안 끼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 끼고 싶어? 진짜 끼고 싶어. 오케이, 합격! 그래! 야! 당장했어, 좋다! 튕겨서 왜 이러지 있었어. 오빠들, 나 좀 축하해줘 하세이! 아, 오늘 축하한다, 진짜. 우리 은지가 걸슨 컵 오브 더 인열대상을 차지했어. 와! 와! 스페어 투! 끼야, 은지! 윈터 이즈 트린 은지! 은지의 트린 이즈 밟! 와, 오늘 축하해요. 솔직히, 난 내가 우승할 줄 알았어. 요지 룰. 유지랄? 요지 룰? 요지 룰! 미는 거야, 요즘에? 야, 유행하겠는데, 요지 룰? 지금 대한민국 걸슨 파는 기능지보다 의외가 없다, 이거야. 뭔 소리예요, 요즘 수우파에서 난린데. 어? 어? 뭐야, 이게? 네? 파? 수우파 뭐야? 브러파야? 범죄범파? 그만, 형. 조직폭력배들은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미 모두 멸망했어. 맞아. 아니, 급파가 아니군요. 너 그런 일진들 무리에 섞이지 마. 패고리 조폭들, 패고리 보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우파요. 아아... 아아... 민수. 한나라당 당원이구나. 뭐네? 야, 너 인마. 벌써부터 어린 놈이 정치에 관심 있네. 뭔 소리예요. 너 이회창 씨 지지하니? 뭐라고요? 대쪽 이회창 씨. 대법관 출신의 아주 청렴 결백한 어머님이지. 그래도 오랜만에 엑스 동생 보니까 좋다. 네, 저도 좋네요. 귀여워. 네? 야, 야. 안 했니? 웃겨. 야, 안 돼! 너 개의 소리예요. 야! 뭘 불안해. 형 여자친구잖아. 이게 왜이래 진짜. 아니야, 뭐. 쿨저 여자친구잖아. 아니, 진짜 제 스타일 아니야. 아, 씨, 아까 눈빛 뭐야, 방금. 아, 진짜 제 스타일 아니야? 뭐 훑어봤어, 지금? 네? 뭐, 어디 훑어봤어, 은지? 야! 미쳤나 봐. 야, 조정국 오기 전에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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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 족대, 인마. 민수야. 야, 너 뭘 꼴서봐, 인마. 어? 오케이. 이게 왜이래? 김윤수, 합격. 네? 늑대로서의 자질이 보인다. 너의 자질. 인정해 줄게. 넌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콜제이 거라구. 네. 유지롤. 오케이, 여기서 정리 한 번 해볼까? 웃음도 했고, 대한민국도 재패했는데. 으흠. 다음 목표가 궁금한데? 야, 진짜, 야 다음 횡목은 뭐냐 진짜. 대한민국 끝났잖아, 이제. 나 미국으로 진출해볼까 해 미..국? 응 나는 얘가 얘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진짜 이게 와 꿈봐 와 꿈을 졸라 크게 꾸는구나 결국 미국으로 가야 해 리얼리티 프로그램 유캔댄스 보고도 되게 자금 많이 받았고 데스티니채리드 비언세 언니나 스웨라 같은 사람들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 근데 누나 지금 미국 가면 자가격리 할 수도 있을걸? 응? 응 자가격리야 아니야 자가격리? 나 가서 월세로 살거야 자가 아니야 당연히 월세로 살거야 미국은 월세야 전세가 없어 자가 못사지 미국 안할거야? 맞아 미국 안해 응? 미국 자가격리 안해 아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아 뭐가 고민이야 우리 다 들어줄게 미국을 가는게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일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알잖아 뭘 알아요? 아이씨 우리 쿨제이 네? 쿨? 쿨제이 때문에 너 방금 또 이러면서 은지 어디 봤어? 네? 방금 또 은지 어디 봤어? 방금 또 은지 어디 봤냐고 뭔 소리야? 어? 야야야야 무슨 소리야? 어? 아니 너는 우리가 진작이 형인데 자꾸 헷갈리니까 보냐 어딜 보는거야 아무리 깔끔해도 양해 좀 해줘 네 알겠어요 또 또 또 어디 봤어 방금? 카메라 얼굴 찍고 눈빛 어디갔어? 어? 어딜 찍어? 미친놈 아니야 머리 아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은지를 위한 특별 선생님을 초청했어 선생님? 공영주? 우리 은지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줘 특별 간사야 설마 , 스팸 알겠습니다 눈치 안녕 얼마냐 아니 잠깐만 아니 허니 제임 선생님 아시죠? 하니 왔니? 하니 언니! 언니 뭔데 나 알지? 준비됐니? 네 언니! 진짜 세금하다! 네! 맛김이 살짝! 제가 제대로 한 번 보여줄게요!